2018 마마인 홍콩, 4개의 대상 중에 3개의 대상을 거머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너무 감격에 받쳐서 너무 다 울고 있는 멤버여서 방탄이 즐겁고 사람들의 웃음을 주는 멤버인데 분위기를 바꿔서 즐겁게 한마디 해주세요. B씨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아직도 지금 울고 있어요. 즐겁게 한마디 해주세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제가 원래 되게 딱 그 돌출 나갈 때까지 되게 기쁨하고 나갔는데 동거리는 건가 워낙한데 호기 형이 이제 메틀 시작하면서 아 제이홉 진짜 커피이 이제 동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풍풍 터졌어요. 제이홉 우는 건 너무 치트키였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려다가 시간을 너무 이제 저희가 끊은 것 같아서 못 말했지만 아 제이홉 여러분들과 함께